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해운당 클린한의원 김대복 원장의 입냄새 한 달이면 치료된다 4부, 사랑, 구추에 절망하다 내용 중 소개팅 성공 3조건을 들려드립니다. 소심녀의 소개팅 성공법이 있습니다. 필자를 찾은 여대생 제이시의 사례인데요. 미인은 아니지만 귀여운 이미지의 여대생은 1학년 때부터 미팅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스타일인데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유형입니다. 조신하다라는 편과 함께 남자들이 좋아할 유형이라는 소리도 듣곤 했죠. 그런데 3학년 때까지 소개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10여 차례 만남에서 애프터를 받지 못했는데요. 좋아하는 동아리 선배에게 애타는 눈망울을 보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남자친구와 저녁에는 신촌의 거리를 걷고 주말에는 야구장도 갑니다. 또 만남과 헤어짐을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제이시는 3년 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상대가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귀자고 먼저 말할 성격도 아니었는데요. 그녀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 만들기, 소개팅 성공하기 등의 사례글을 탐독했습니다. 나름 원칙을 세우고 도전했습니다. 먼저 옅은 화장입니다. 대학생답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끌림이 있는 이미지를 고려했습니다. 다음 상대 취향이 많은 의상을 골랐습니다. 또 장소도 은은한 조명이 있는 곳을 선택했죠.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 대화 기술도 익혔습니다. 눈으로 공감하고 맞아요 등의 리액션을 수시로 했는데요. 특히 폭탄 질문을 피했습니다. 소개팅 몇 번 했어요? 키가 얼마예요? 라는 직설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 주제를 상대의 관심사항으로 준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3학년 겨울방학 때 내원했습니다. 동행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가 어려서부터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식사 양도 적고 트림을 자주 해요. 몸이 약한데 보약을 먹이고 싶어요. 여대생을 진맥했습니다. 맥이 힘차지 않고 손도 차가웠습니다. 위와 장애 활동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탓에 트림과 되새김질을 간혹했습니다. 신물이 넘어와 역류성 식도염과 입마름 증세도 있었습니다. 목 이물감도 가끔 느꼈죠. 입냄새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10여분 이야기하면 느끼는 정도였거든요. 소화력이 약하면 식욕부진, 만성피로, 위 무력증 등이 동반됩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인삼, 백출, 백봉령, 자감초 등이 포함된 사군자탕이 효과적인데요. 향약 집성방에서도 소화부진 다스림법으로 위약재에 생강을 섞어 달인 물을 제시했습니다. 여대생에게 소화력 증진 처방과 함께 가미치위탕을 하루 3번씩 복용하게 했습니다. 가미치위탕은 역류성 식도염을 잡는 데 좋습니다. 위의 활동을 촉진해 소화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력 증진에 유용합니다. 또 생약으로 만든 구강청결제를 선물했습니다. 소화기능이 약한 그녀의 구취도 해결하려는 처방이었죠. 6개월이 지난 뒤 그녀의 얼굴은 화색이 돌았습니다. 소화기능과 기의 순환이 원활하자 혈색이 좋아진 겁니다. 특히 그녀가 의식하지 못했던 입냄새도 사라졌습니다. 4학년이 된 여대생은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소개팅 성공 연구에서 빠진 게 구취 여보였습니다. 그녀가 밝힌 소개팅 성공 전략 3단계입니다. 첫째, 구취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깔끔한 이미지 연출이다. 셋째, 대화 능력을 키운다. 입냄새로 인해 3년간 소개팅에서 애프터를 받지 못했던 여대생의 경험이 살린 이성친구 만들기법입니다. 필자는 첫 번째 항목, 구취 여부 확인에 유독 눈길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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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